스냅이란 한 지점을 정확하게 잡아 작업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스냅은 스냅 창을 열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어떻게 돼서 잠깐 살펴볼까요? 먼저 원을 선택하게 되면 4개의 점과 가운데 센터점이 표시가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스냅점입니다. 중심과 4개의 사분점이 표시되는 거죠. 그리고 사각형을 선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4군데의 정확한 모서리점이 표시가 됩니다. 직선을 선택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3개의 점이 표시됩니다. 그런데 스냅점을 정확하게 사용하려면 도형을 그려야 됩니다. 도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선을 그리기 위해서 L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의 시작점을 잡아달라고 표시가 뜨죠? 이럴 경우에 원을 선택하면 가운데 센터점이 자동으로 보이게 됩니다. 중심점이라고 표시가 되죠? 그리고 위에 있는 노란색 선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삼각형 모양의 분간점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끝으로 갔더니 이번엔 사각형 모양의 끝점이 표시가 되죠? 또 살짝 오른쪽으로 움직여 보면 직각 모양의 직교점이 표시가 됩니다. 금방 보신 내용은 끝점과 중간점, 그리고 원의 중심점과 사분점, 직교점입니다. 자, 이렇게 오토캐드에서는 설계사가 도면을 그리기 쉽게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냅 기능입니다. 스냅에 대한 자세한 것은 나중에 스냅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스실을 누르고요. 스냅 창을 여는 방법은 오토캐드 빈 공간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열립니다. 예스실을 누르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형 안쪽도 상관없습니다. 빈 공간에 마우스를 대시고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스냅 창이 뜨게 됩니다. 예스실을 누르고요. 하지만 스냅 창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라인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하게 되면 자동으로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것은 자동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또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상대 좌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토캐드에서 좌표라고 한다 그러면 x, y를 사용해서 위치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때의 좌표라는 것은 절대 좌표, 즉 오토캐드의 원점 0, 0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설계사가 도면을 그릴 때에는 설계사가 원하는 특정한 점, 예를 들어서 이 끝점이라든가 이 중간점 이런 것처럼 설계사가 원하는 기준점이 필요하겠죠.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몇 밀리, 또 위쪽으로 몇 밀리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상대 좌표입니다. 상대 좌표는 앞부분에 골뱅이 ssn을 표시합니다. 이 골뱅이 표시가 들어가게 되면 오토캐드가 아, 지금부터 사용하는 좌표 값은 설계사가 지정한 이 좌표에서부터 움직이면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좌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앞부분에 이 골뱅이 ssn 표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스냅 기능 중에서 이번에 사용할 것은 제일 위쪽에 있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크게 확대시켜놨는데요. 첫 번째는 임시 추적점, 두 번째는 시작점, 세 번째는 두 점 사이의 중간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임시 추적점은 설계사가 지정한 곳에서 한 번의 치수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시작점은 설계사가 지정한 특정한 점에서 두 번의 치수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점 사이의 중간이란 설계사가 지정한 특정한 두 개의 점 하나, 둘, 또는 하나, 둘 이렇게 두 개의 점 사이에서 설계사가 지정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직접 복사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사하고자 하는 대상은 이 하얀색 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임시 추적점을 사용해서 이 빨간색 원의 오른쪽에 정확하게 오른쪽에 20mm 떨어진 곳에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복사할 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C, O를 입력한 후에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이 상태에서 원의 센터점을 선택하시고 아까 배우신 대로 스냅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저 위에 임시 추적점을 선택할 수 있죠? 클릭 자 우리는 이 빨간색 원의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원을 살짝 선택해서 중심점을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을 하게 되면 녹색으로 점선이 길게 펼쳐진 것이 보이시죠? 자 이 상황에서 20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얀색 원이 이 빨간색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20mm 떨어진 곳에 복사가 되었습니다. ESC를 눌러서 치수를 측정해 볼까요? 빨간색 원의 센터에서 하얀색 원의 센터까지 잡아 보니까 정확하게 20mm가 복사되었죠? 이렇게 임시 추적점은 즉각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요. 원하는 방향으로 마우스 커서를 살짝 움직여 준 후에 치수 값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이 원을 왼쪽 방향으로 10mm 움직여 볼까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복사할 원을 선택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 CO 카피 명령을 지시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원의 센터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선택합니다. 클릭 이 상황에서 빈 바탕에서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임시 추적점을 선택합니다. 클릭 자 빨간색 원의 센터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이번엔 왼쪽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녹색 점선 줄이 보여야 됩니다. 왼쪽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왼쪽 방향으로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주시고 10 하고 입력하신 후에 엔터를 칩니다. 그랬더니 빨간색 원을 기준으로 해서 10mm 떨어진 곳으로 하얀색 원이 복사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는 시작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점은 두 번의 치수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 아까 배웠던 상대 좌표를 사용합니다. 골뱅이 표시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원을 선택합니다. 카피 명령 C5를 주시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원을 선택한 후에 빨간색 원을 선택할 건데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시작점을 클릭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원의 센터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상대 좌표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SIN 즉 골뱅이 표시를 합니다. 골뱅이 표시를 한 후에 오른쪽으로 가니까 10mm 콤마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0mm를 입력한 후에 엔터키를 칩니다. 자 ESC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원이 빨간색 원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10mm 아래쪽으로 10mm 간 곳에 복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시작점입니다. ESC키를 누르고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이 하얀색 원을 우측에 있는 하얀색 원에서 오른쪽으로 10mm 위로 10mm 올려보겠습니다. 자 복사할 원을 선택합니다. 클릭 CO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센터를 선택합니다. 빈 바탕 화면에서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시작점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기준으로 삼을 이 하얀색 원의 센터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assign 골뱅이 표시를 주시고 10 콤마 위로 10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엔터키를 치는 후에 보시게 되면 이 원이 하얀색 원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10mm 위쪽으로 10mm 위치한 곳으로 복사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끝으로 두 점 사이의 중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사할 원을 선택합니다. 원 O copy 그 다음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고요. 원의 센터를 선택합니다. 자 어디로 복사를 해볼까요? 저는 이 하얀색 원과 오른쪽에 있는 이 하늘색 원의 중간 부분에 복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빈 공간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두 점 사이의 중간을 클릭합니다. 이제 두 점을 잡아주면 되는데요. 첫 번째 원의 중심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으로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원의 중심을 클릭합니다. 자 그랬더니 처음에 하얀색 원과 하늘색 원 사이 정확하게 중간 부분에 복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도와볼까요? ESC를 누르고 복사하고자 하는 C5 입력하시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원의 중심을 선택합니다. 두 점 사이의 중간이 필요하죠? 빈 공간에서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 점 사이의 중간을 클릭합니다. 자 이제 두 점을 잡아주면 됩니다. 어디로 해볼까요? 이 세로 선의 중간 부분에 아니면 이 대각선의 중간 부분을 잡아볼까요? 대각선의 중간 부분을 잡아보겠습니다. 대각선의 첫 번째 점을 클릭하시고 반대 방향으로 가셔서 대각선 또 끝부분을 선택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원이 대각선 방향의 중심에 정확하게 복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 임시 추적점 시작점 두 점 사이의 중간이 복사를 좀 더 효율적이고 아주 빠르게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